데케이드 오브 럽, 호기심의 10년, XSFM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클럽 면구스러워요 어제랑 이야기를 이을 수 있어요 사회적 약자는 배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를 배려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주로 강자를 배려해요 그게 손님일 수도 있고 상관일 수도 있어요 아주 높은 정치인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강자를 배려합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건 배려 대신 연대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대를 잘하죠 그러면 그 과시는 꽤 달콤한 편입니다 보통은 사회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연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좀 더 발전하면 제도라고 부르면 더 좋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패한 나라들은 보통 사이드 이펙트로 약자와의 연대를 잘 못하는 곳들은 학살을 하기도 하고요 인종 청소를 꼭 헌걸해요 일본 가서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다양한 카본 휠체어였어요 너무나 다양한 휠체어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우리가 스티커밤이라고 하죠 마치 스케이트보더의 스케이트 밑면처럼 카본 휠체어에 여러 가지 멋들어진 스티커를 붙여놓은 휠체어들도 자연스럽게 길을 다니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유피님이 만약 휠체어를 타시게 된다면 어떤 휠체어를 타시겠어요? 겁네 이쁜 거 그렇죠 휠체어야죠 그렇죠 저는 재질도 다 고를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휠체어는 한 종류밖에 없죠 2014년에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희생자를 어떻게든 몰아세우는 것으로 결속력을 얻고 표를 얻었던 정치 세력은 그 다음부터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러한 시도도 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으로 아예 내모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결속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통합당과 새누리당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태도가 동일하거든요 우리 서울시장님도 요새 그런 걸로 많이 두들겨 맞고 있어요 장애인 인권이 가장 암울한 2024년 장애인의 날이 지나갔습니다 벨비클록장의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1981년 유엔에서 그 해를 세계장애인의 해로 규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부터 4월 20일이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법적으로는 89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서 국가기념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이렇게 써요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혹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을 설정한다 재활 의혹을 고취하기 위하여 여기 밑줄을 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욕하고 싶지는 않은 게 43년 전 마인드 35년 전 마인드면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개선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인식이 있어서 하지만 이 문장 자체 장애인의 날을 지정한 법령의 문장 자체가 현재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아요 호롤러법 고치는 의원들이 이거를 발견을 못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직까지도 이거는 계속 개정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보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민 그리고 장애인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 그러네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네 그렇습니다 국민이 장애인을 이해해야 된다고 네 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혹시 여성의 날도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여성의 날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나중에는 국민이 국민에 대한 이해 막 프라이드먼스 막 시조리에 보면 국민이 LGBTQ에 대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이 주어인데 장애인이 목적어예요 그렇다면 장애인은 국민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네 그리고 아까 건조 에디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장애인의 재활의어 고치 이 부분도 따지면 문제적입니다 그럼요 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닌 결국 장애를 개인의 노력에 의해 극복할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02년부터 장애인 및 시민사회에서는 이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바꿔부르기 시작했어요 시애와 동정의 시각이 담긴 장애인의 날 이것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폭로하며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싸우는 날로 기념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89년에 이거 쓴 사람은 올림픽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메달리스트들이 노력에 의해서 신체 조건을 극복한 게 아니에요 신체 조건에 맞게 잘하는 사람들이지 생각해보자고요 모두가 모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다 신체 조건에 맞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끔 주장했다가 굉장히 큰 탄압을 받는 주장인데 이상하면 편집해 주세요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패럴림픽과 올림픽이 구군되어 있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부 남성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럼 여성부 남성부 장애인부가 같이 올림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중간을 살고 있다 우리는 과거를 살고 있다 올림픽은 없어질 거라고 제가 늘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체되겠죠 올림픽이라는 제도 자체가 지금은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넷플릭스에 보시면 영국의 장애인 권익투쟁을 다룬 실화바탕의 짧은 영화가 있어요 그렇게 바보라는 앨런을 만났다라는 영화인데 이게 굉장히 짧고 유머러스해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엄청 스타일리시합니다 되게 유쾌하게 굉장히 잘 그렸어요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보라 역할을 맡은 배우가 모노로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컨텍스트는 장애인을 그저 동정과 도움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 비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쳐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사회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 뿐이죠 만약 사회가 좀 더 낮게 디자인되었더라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실제로 있었던 운동인데 장애인 자선 캠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장애인 날 같은 날에 TV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선 모금을 모아가지고 이 장애인 아이를 축구를 다시 할 수 있게 도와줬다 이런 것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돕기 위해서 기부하세요 라는 식으로 하루 종일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TV에서 근데 그게 얼마나 풍경적이고 우리를 동정의 시선으로 보는가라고 하면서 이 단체에서 가서 그 방송사를 막아 선 거죠 방송을 중단하라고 캠페인은 언제나 낡은 고정관념과 싸워야 돼요 이때가 이제 90년대 얘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결국 제도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치의 일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어느 날 갑자기 제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조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누리는 많은 권리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했듯이 제도가 바뀌는 일은 누군가의 치열한 투쟁을 바탕으로 대부분 이뤄져 왔습니다 앞선 영화의 배경이 된 운동으로 인해서 영국에서는 95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었고 미국 또한 비슷한 운동으로 인해서 90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운동으로 인해서 2005년 교통약자법 그리고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의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미국의 케이스를 조금 들여다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항상 미국 주제를 가지고 올 때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한국과 굉장히 비교하면서 들을 만할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네 나름 긍정적인 벤치마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개인적인 혹은 공적인 경험들로 인해서 저도 가는 어떤 곳마다 접근성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한국도 도시마다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일본이나 미국은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직 넘사벽의 격차가 있더군요 그거를 어떻게 느끼냐면 취미가 자전거였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길들을 가게 돼요 주로 많이 거기서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어깨에 들춰매고 가야 되잖아요 일본에서도 한 번 자전거를 빌려 타봤거든요 그게 워낙 로망이었어요 자전거로 강변을 하천변을 달려보는 거 근데 한 번도 내릴 필요가 없는 수준이에요 어느 길을 가든 대표님도 유모차 이용하시니까 자주 경험하실 것 같은데 그쵸 그 전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깊은 얘기를 광고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찌박 콕김치 독일산 맥주엄으로 만든 데일리 라이트 맥주엄 후비오틴 120년 전통의 덴마크 프리미엄 심바이오틱스 큐비엔 사르락토 프로바이오틱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치약 요즘 치약 콕찌박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찌박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땐 콕찌박 콕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거야 데일리 라이트 맥주효무?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효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가정의 달 선물은 액세스몰 티셔츠도 좋고요? 가정의 달은 4월 5월 두 달간입니다 우리 몰에서는요 서두르세요? 서두르세요 사실 가정의 달이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도 메인 이벤트는 5월 8일 날 거의 끝나죠? 맞습니다 불자는 5월 15일까지 가겠지만요 요즘 스승 잘 안 챙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준비해야 될 적기이죠 큐비엔이 가정의 달 프로모션으로 이뤄지 좀 많았으면 합니다 네 셉니다 최대 70%까지 적용되는 엄청난 할인율을 준비했습니다 디테일을 보시겠습니다 구매 금액별로 적용되는 증정선물 폭탄 네 우리 조물주가 이정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액세스몰 큐비엠 판매 1위 루테인 2박스를 증정합니다 이러면 장사를 왜 해요? 루테인 아스타잔틴 2박스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5만원 이상 사도 사기만 해도 루테인이 2박스가 나가요 7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루테인 1박스 오메가3 1박스가 나갑니다 10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사르락토가 이벤트가 적용돼가지고 29,000원이거든요 요거 1박스를 드려요 사르락토는 저는 빠짐없이 먹고 있습니다 사르락토는 특히 해외여행 갈 때 꼭 챙겨가야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태국 갈 때 안 챙겨갔다가 네 아주 고생했어요 포션이군요 네 물갈이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온가족의 영양제를 쟁여둘 수 있는 기회고요 싼 가격에 온가족의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은 나를 위해 살펴보시고 큐비엔를 준비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선물 때문에 사시는 게 아니고요 할인가가 너무 세니까 확인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개는 요 때 쟁여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TV에서 광고하는 건기식은 TV에 광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제품의 영향을 기칠 수 있습니다 서던 힙합의 고장에서 온 벨비클럽장 트렌타는 대중교통이 극악이라는 거 정도 제가 알고 있고 차가 많이 막힌다 뭐 이런 거 정도 알고 있고 많이 아시네요 네 근데 그 외에 접근성에 대해서는 모르죠 LA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대도시 규모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반틸이라고 하는데 교회 교회 교회에 많이 퍼져서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차를 많이 이용하고 사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가 잘 안 돼 있는 있긴 해요 위기의 주부들에 나오는 그런 동네 투카게러지 딱 이렇게 있고 잔디 깎고 있고 애들 저기 뭐야 저거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틀란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또 느끼는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새로 배우게 된 개념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저상버스의 개념입니다 저상버스 없어요 미국에? 저상버스가 따로 있는지를 몰랐어요 아예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인 거죠 네 그냥 모든 버스는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버스 디폴트 아 반대구나 저상버스 처음 본 게 아니고 저상버스가 아닌 게 있어? 네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이랑 어쨌든 버스 모양이 다르네 약간 이 정도만 저는 알았었거든요 국가의 차이 국가의 차이긴 하죠 디자인의 차이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뭐가 다르다는 어떤 느낌은 있었는데 아 한국에 와 보니까 아 그게 저상버스였구나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이건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가서 세 발짜리 자동차가 있어 하는 것 같은 충격이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또한 저도 어떻게 보면 전장연의 투쟁으로 인해서 배우게 되는 사실이죠 당연합니다 입장은 곧 치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손인상씨가 다리 다쳤을 때 손인상씨를 이용해가지고 방송을 한번 만들어봤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극장 안에 장애인석은 있지만 그 장애인석까지 장애인은 갈 수 없다 화장실도 장애인용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거기까지 못 간다 못 간다 네 계단밖에 없다 가는 길이 그런 르포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아까 애틀란타의 대중교통 얘기를 조금 했지만 그래도 버스나 지하철 시스템이 사실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탈 일은 없었어요 근데 탈 때마다도 그걸 느낄 정도로 모든 버스는 당연히 다 저상버스로 돼 있고요 특히 샌프란시스코나 워싱턴 DC 같은 데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확실히 다르게 느꼈던 점은 휠체어를 탄 사용자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대중교통 안에서 혹시 건조에디터도 영국에 연락할 때 어땠나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영국은 2층 버스가 많으니까 제가 런던에 있었기 때문에 2층 버스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라는 운동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로 못 올라가니까요 네 그게 차별이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있기는 있어요 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 2층 버스는 필연적으로 1층의 공간이 매우 좁죠 네 그래도 저상으로 되는 것들은 있었어요 근데 휠체어 이용자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버스나 지하철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저상버스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자전거를 탄 사람은 버스 앞에다가 그냥 자전거를 매달아 놔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흔한 장면이에요 흔히 볼 수 있죠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게 약간 한국 정서상에는 되게 민폐같이 느껴지고 눈치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자전거 타다가 버스 타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로딩하는 것조차 되게 별다른 눈치밥 안 먹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운이 좋다면 버스에 치였을 때 자전스럽게 타고 갈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죠 그거 저 슬리핑 독스 보면 그런 거 운전하는 차를 옮겨가면서 운전하기 이런 기술 같은 거 게임이고요 저는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한 번에 다 보는 걸 너무 재밌어하죠 어른들이 말이에요 전동 킥보드 싫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도로주행에 대한 기초교양이 없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몰기도 하고 권장 속도에 비해서 너무 빨리 몰기도 하고 이것들이 꼭 둘이서 타가지고 위험하게 맞아요 근데 그 둘은 보통 보면 사귀고 싫기도 해요 보고 있으면 눈골도 싫었고 근데 거기에는 다른 정서 하나가 더 있죠 위험한 것도 맞고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바퀴를 달고 다니는 걸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됐죠 감히 걸어다니란 말이야 못 걸어다녀? 나오지마 근데 제가 다시 봤는데 영국도 거의 98%가 저상버스라고 하네요 1층엔 다 탈 수 있고 와 그러면 저상버스 아닌 거 보면 사진 찍어야지 뻐덕들은 되게 신기해하겠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휠체어가 타려면 혹은 바퀴 달린 게 들어가려면 저상버스에도 기사님한테 막 이렇게 손 흔들어가지고 난리 쳐야 돼요 태워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국 저상버스는 버튼을 누르면 그냥 나온대요 자동으로 굳이 기사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휠체어 이용자가 바로 할 수 있어서 사실 장애인분들이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짜증을 내는 기사도 있고 심리적 장벽을 싸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빌지 달라고 손을 들 수 없는 것만 해도 너무 괴로웠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게에서 손을 들면 비매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식당에 버튼 있는 거 보고 경악하잖아요 이렇게 비노동적인 나라가니 그럼 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익스케어지미 해야 되나? 그럼 요즘 호프집에 가서 결제 패널을 두들겨 봐야 정신을 차리겠죠 전번을 은근슬쩍 바라보면서 나의 자리에 올 때까지 계속 쳐다봐야 돼요 저기 동방신기처럼 익스케어지미! 그럼 이제 쇼트에 올라가는 거죠 아무튼 말했던 것처럼 영국은 저상버스 도입률 98%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저상버스 도입률에 대한 수치 자체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90년 지정된 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ADA법이라 그래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인데 이 법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그냥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사투리죠 아직 남부 억양은 못 배웠는데 저게 남부 억양이구나 아니요 남부 억양이 아니에요 아 못 배웠다고? 못 배웠어요 지하철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버스는 저상버스가 다 돼 있는데 지하철은 조금 다라요 왜냐하면 뉴욕은 워낙 지하철 시스템 자체가 100년이 넘었죠 이건 영국도 그렇더라고요 네 워낙 그래서 오래전에 지어지기도 해서 뉴욕 맨하탄은 현재 25%의 영만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한국인의 고정관념에 좀 자연스럽죠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배울 게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지만 이 ADA법을 근거로 장애 활동가들이 뉴욕 지하철 운영업체인 MTA와 뉴욕시 등을 고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2055년까지 95%의 역사에 승강기나 경사로를 설치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러게요 미국에는 이준석 의원 같은 사람 없나 봐요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다루기엔 좀 길어서 그래요 있겠죠 사람 사는 데가 똑같구나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데는 정말 근데 참고로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전문가들이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꼽아요 이는 일반적인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에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특별한 유형의 손해배상제도인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소송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송이 더욱 강력한 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우 so you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당시에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주장이 되고 논의가 됐다고 해요 하지만 이는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매우 많은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늘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ADA법은 93년 이후 건설되는 모든 공공건물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를 했고 이 때문인지 거의 모든 미국의 건물 입구에는 경사로가 무조건 있고요 또 커다란 네모 버튼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렇죠 이거 아마 미국 가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커다란 네모 버튼에 휠체어 마크 이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어떤 문이든지 이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나타네 같은 경우에도 다 오래된 건물들인데 정말 정말 오래된 몇몇 건물들이 아니면 웬만하면 엘리베이터도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굉장히 널찍널찍한 그러니까 저의 이동권에 대한 미국에서의 첫 번째 경험 가장 지난 경험이 그거였거든요 엘베가 크다 네 이 큰 엘베는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화물용이라고만 하는데 맞아요 코스트코 가면 있는 맞아요 그 사이즈예요 미국은 모든 엘베가 다 커요 네 맞아요 모든 게 코스트코 사이즈예요 왜냐하면 휠체어가 들어간 다음에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회전 자유로워요 근데 당장 우리 건물에 있는 엘베 중에 일부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도 없는 엘베이터가 있죠 엘베가 얼마나 크냐면 어떤 키 큰 아저씨랑 저랑 같이 탔는데 그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리아나를 들고 있었다는 걸 제가 내리고 나서야 알았어요 엘베 같고요 법대로 만들면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이 짱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구리다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러한 포괄적 장애인 차별금지법안 또한 치열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요 미국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78년 미국 콜로라도 주의 덴버에서 19명의 장애인과 연대자들은 이 덴버 안에서 가장 번잡한 교차로에서 이틀 동안 노숙을 하면서 버스를 막아 세웠어요 아니 아무도 끌어내지 않았나요? 그 경찰도 와서 되게 연대자들 체포해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경찰한테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곤혹스러운 경우였겠죠 그래서 이들이 시위하면서 한 요구는 덴버 시내에 운행 중인 버스 가운데 약 3분의 1가량을 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스로 도입하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덴버에는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가 10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약 0.02%였어요 이 시위는 미국 최초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 중 하나로 기록이 되었고 훗날 이 시위자들은 19명의 갱단 갱오프 19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왜 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뉘앙스도 있고 그냥 그건 사람들이 한 뜻이에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전국적인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촉발시켰고 여기에 뿌리를 둔 ADAPT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83년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은 대중교통을 원하는 미국 장애인의 모임 이 중말입니다 여기에서 미국 시민단체의 정치 실력 같은 걸 구경할 수 있죠 미국의 시민들은 모여서 정치적인 힘을 내는 방법을 참 오랫동안 잘 배워왔어요 보면 60년대 민권운동이 일어난 후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그 민권운동의 흐름이 이어져 나간 거죠 그렇군요 현재까지도 이 단체는 공화당의 건강보험개혁법을 폐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거를 막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인물들이 벌인 시위로 인해서 규례가 일단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토대로 ADA 법이 완성이 됩니다 훗날에 제정된 ADA의 뼈대가 되는 그런 규례가 만들어졌어요 이분들의 투쟁을 통해서 그래서 90년에 제정된 이 법은 종래의 장애인 보호를 자선 모델에서 권리 모델로 틀을 바꿨으며 현재 미국을 바꿔놓은 역사적인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일이 영국에서도 똑같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도 자선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가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투쟁 방식은 지금 전장현이 사실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모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버스에다가 수갑으로 휠체어를 묶어놓는다거나 쇠사슬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해외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빈민구호라고 불렸던 자선의 개념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무슨 여왕시대에 시행이 되었고 무슨 여왕시대에 스파이크라는 시설에 몰아넣는 그게 다시 권리라는 용어로 바꾼 것도 영국이 최초라고 알고 있어요 무슨 선덕여왕이었나? 그런 여왕일 겁니다 한국으로 갑자기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차별금지를 디테일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야가 고용 그리고 두 번째가 공공서비스 영역 세 번째가 사인이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영역 그리고 네 번째가 통신 분야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 건물의 경사로 엘리베이터, 넓은 문, 장애인 화장실 등의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고요 버스, 기차, 지하철 등 모든 공공교통 또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나 디지털 플랫폼 등도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아이폰에서 처음 장애인 모드 비슷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 법 때문일 수 있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투쟁의 결과를 인해서 저도 일상 소소한 생활에서 이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거 볼 때 항상 자막을 켜놨거든요 저는 이제 영어 자막을 켜놓고 보는데 그것 또한 사실 원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게 지정, 꼭 넣어야 되는 법이에요 제가 옛날에 했던 게임 중에서 투닷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같은 색깔의 점들을 연결시키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콤보를 만드는 게임인데 생맥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색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드를 키면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모드가 들어간 것도 개발사가 속한 나라의 법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밝기와 무늬를 쓰죠 그래서 정말 이 법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것은 바로 대중의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많이 얘기했지만 주관적으로 사실 이제 살아가면서 미국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되면서 가장 체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휠체어 이용자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사님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기사님은 그런 중앙일보의 기사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7년간 버스 운전을 했지만 실제로 이 저상버스를 통해서 휠체어 사용자를 탑승시킨 경우가 한 3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상버스가 이제 휠체어 사용자를 태우기 위해서는 이제 턱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잘 익숙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용자 입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특히 이제 출근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더 타기가 꺼려지죠 출근 시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이 있죠 그리고 바쁜 시간대를 항상 피해야 되고 그래서 같은 기사에서 한 장애인 당사자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있긴 있지만 도저히 이게 사용할 수가 없다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버 중에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 씨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이제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런 브이로그예요 강남역에서 이제 쇼핑하면서 지하철도 이용하고 이런 내용의 브이로그인데 지하철을 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딱 도착을 하니까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우르르 먼저 들어가 버려요 이건 지하철 많이 타시는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엘베 보면 노약자와 장애인이 가는 것보다 훨씬 앞질러 가죠 모든 사람들이 저기 되게 인류의 잃어버리는 순간이잖아요 사람들 줄 쭉 서 있고 휠체어 가장 마지막 줄에 서 있는 거 한 3번 지나가야 탈 수 있는 몇 번 놓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미국에 있을 때는 확실히 이런 부분의 인식은 차이가 있구나라고 되게 많이 느끼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한국처럼 휠체어 사용자들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은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투쟁을 하면 관심이 생겨요 처음에 한국처럼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시민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쪽수랑 돈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로비를 하기 시작하죠 로비를 할 힘이 생기죠 그 로비력을 가지고 법령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이 결실을 맺는 데까지 한 50년 걸리는 거예요 그 첫 한 추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명 우리도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한 지 이렇게 오래됐으면 불구하고 말입니다 미국이 40년 걸린 건가요? 지금까지 78년부터 그때쯤에 장애인동권 시기가 처음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의 단계까지 오는 데가 50년이 걸린 거네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니까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겠지만서도 아쉬운 부분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 뉴욕타임즈에서는 ADA 법안 재정 이후에 태어난 장애인을 ADA 세대라고 불러요 이들은 미국이 다른 여느 이들과 동등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제 고용이나 이동, 교육 등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이것을 그리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자연스럽게 채득한 세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대의 특징으로는 이 전 세대보다 장애를 본인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리고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장애도 많잖아요 이제 정신장애 같은 것도 훨씬 자연스럽게 공개하면서 숨기기를 별로 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 이건 진짜 느꼈어요 트위터 바이오에서 자기가 어떤 병을 앓고 있다 선호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트럼프가 무너뜨리지 못한 사회 안전망인 게 정호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 KKK에 소속된 장애인들 다룬 그런 흥미로운 숫자가 있나요? 트럼프들의 좋은 이웃인 거야 대단히 흥미롭네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민권운동의 승리다 그렇네요 장애인도 트럼프일 수 있어 KKK, LGBTQ 다룬 수도 몰라 승리예요 승리 미국에서 제 친구도 백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휠체어 이루어졌거든요 그 친구도 굉장히 강성공화당원이었고 총기 애호가여서 그 친구랑 같이 사격장도 가고 했었어요 그렇지 그거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 있잖아요 이것이 민권운동의 승리입니다 물론 미국 또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의 현실에 있어서는 이상과 많이 먼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현재 24년 4월 미국 장애인 고용률은 37%로 비장애인 고용률인 7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36% 전체 고용률은 69%였어요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전히 장애인들은 일상과 고용 등에서 차별을 경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ADA 세대 또한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지만 그럼에도 뉴욕타임즈가 지적하는 것은 이들은 전 세대보다 기죽지 않고 더욱 맞서 싸우고 부당함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법 동안 알고 그거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세대들의 파이가 높아져야지 비율이 많아져야지 요구하는 데에 심리적 저항이 적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은 결국 이 ADA 법안이 그동안 사회적 낙인을 지우는 데에 일정한 공헌을 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제도가 세대를 만들고 세대가 제도를 만들고 앞서 말했던 영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인권선진국이라고 여기는 북유럽의 핀란드 등지에서도 장애인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모두 당사자들의 요란하고 힘겨운 투쟁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장애인 운동이 있었기에 2005년에는 교통약자법이 지정되었고 그리고 2008년에 말했던 것처럼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당연히 이들 등지에서 운동을 벌일 때 여론은 항상 곱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지만 그제서야 제도와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해가기도 했습니다 전장현의 전 정책국장인 변재원 활동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비장애인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부터 이동권 정책에 대한 법과 예산이 얘기되기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으로 맺히게 된 열매는 장애인뿐 아니라 결국 모두가 함께 누리는 권리로 돌아옵니다 이송희일 감독이 한 매체에 기구한 글이 인상 깊어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안전턱, 경사로, 신호등 경고음, 엘리베이터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안전장치들은 그렇게 장애인들이 모두를 위해 빚어낸 투쟁의 과실들이다 노인, 어린이, 교통약자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장애인의 투쟁이 빚어놓은 그 안전한 길과 교통에 무임 승차를 하는 것은 비장애인들이다 비장애인의 지하철은 장애인을 그냥 지나치고 있지만 장애인이 그나마 구축해놓은 역사 내 엘리베이터 앞엔 더 많은 비장애인들이 줄 서고 있다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접근성은 넓어질수록 다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 중에는 다리가 제일 빠른 사람 물리적으로 제일 유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겠죠 예전에 변재원 국장의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점에서 감탄했어요 투쟁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고 있고 정치가 제도가 얼마나 늦게 변하는지 알고 있고 제도가 변해도 사회가 따라가는 속도는 또 얼마나 늦는지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투쟁이 한국에서도 20, 30년 됐지만 이 투쟁이 마중물이 돼서 정치적인 목소리가 앞으로 생겨나는 단계까지 갈 것이다 아니 장차법은 대한민국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이 뿌리내리는 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우리 애 낳으면 애 죽을 때쯤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오래 걸릴 겁니다 우리나라는 가전제품을 만드는데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는 제도가 따로 없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살펴봤어요 냉장고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휠체어에 탄 사람은 냉장고 위칸을 어떻게 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저 서 있는 저도 김치냉장고 볼 때마다 그 생각 진짜 많이 확인해요 외국의 경우에는 냉장고 경첩을 고객기 왼쪽 오른쪽을 주문할 수 있대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그런 냉장고여도 생수와 김치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길드업이었군요 네 비록 당신의 외국이 있더라도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생수와 김치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콕 집어 콕 김치로 채워보자 보자 냉장고 왜 도치법을 쓰셨지 래퍼처럼 요새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저온창고 보관을 통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양질의 재료 국내산 원료와 천연 양념을 사용을 했고요 패스트업 인증 업체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최상의 위생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김치들이 지금 다 꼬부러져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볶아야 돼요? 네 김치볶음하고 김치찌개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물 빼서 볶아야 돼요? 네 저는 그 밥반찬으로 먹는 김치는 상큼하고 시원한 걸 좋아하거든요 신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게 식당 찾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콕집어콕 김치에서 김치를 따로 주문을 해야 될 때입니다 포기, 총각, 석박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지니고 있고요 특정한 색깔을 띄지 않고 남녀노소 입맛에 맞춘 스탠다드 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군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맛 김치 네 여러모로 국밥집 김치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콕집어콕 김치를 나부터 주문할게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서 불편이 발생했을 때 가장 흔하게 들리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였어요 선량한 시민을 볼모 잡는다 오 이거는 사일런트 힐의 스토리가 떠올라요 그때 자기를 선량하다고 믿는 시민들은 사일런트 힐에서는 다 죽어요 그렇죠 사일런트 힐은 진짜 스토리가 명작인 연대하지 않은 시민들이 선량할까요? 그리고 정확히 이 워딩은 언론의 워딩이었어요 오세훈의 워딩이기도 하고 이준석의 워딩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정치인은 언론이 먼저 쓰기 전에 이런 워딩을 잘 못 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워딩을 옮겨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오세훈 시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전장현은 그동안 약자의 이름으로 수십 차례 지하철과 버스를 가로막았다 출근길 대중교통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사회적 테러나 다름없다 이들과 같은 행태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면 매우 나쁜 전례가 남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전장현은 사실상 비뚤어진 강자에 가깝다 참 버릇 못 버리는 게 이런 비슷한 소리 하다가 한 번 쫓겨놔봤잖아요 무릎도 꿇고 정신모찰입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전장현의 주장과 상관없이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이다 내년 예산이 1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드는 긴축 기조 속에서도 시장으로서의 의지를 발휘해 복지 예산을 4천억 원 이상 증액했다 서울시를 따스하게 채워가겠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전장현을 상대로 본격적인 이동권 투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서 총 9억 9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9억 90만 원을? 네 약 9억 9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동이면 엘리베이터를 한 두 대? 몇 대는 그래도 할 수 있겠죠 서울시의 주장에 따르면 전장현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4,450억 원에 이른다고는 하는데요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2030 리버시티라고 지금 건설비용 서울에서 5,500억 지금 예산 잡고 있는데 그거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솔로몬이셔 그러고도 100억이 남아요 해결 해결 세운 행복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게 이런 것 때문이었죠 미국도 영국도 심지어 북유럽에서도 이런 형태의 투쟁 없이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손실비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동권이 모두 보장됐을 때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왜 개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 우리 어제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얻을 이익을 제끼고 미움을 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표가 더 큰 거죠 이 정치 세력에게는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추측이에요 합리적인 이 사람들 편에 생각했을 때 오세훈 시장의 편에 생각했을 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전자경과 또 다른 장애인을 지금 나누고 있죠 정말 이것도 어제 얘기한 거랑 똑같네요 순수한 장애인과 비뚤어진 강자 장애인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약자와의 동행 이것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의 핵심 정책입니다 동네에 여기저기 많이 써 있어요 약자와의 동행 어쩌고 네 2024년 서울시 총 예산은 약 46조 원 가량이고요 최근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에 1조 6천억 원을 투입했다고 대제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8.4% 정도가 증가한 수준이고요 이 중에 가장 큰 규모로는 6,321억 원이 들어가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면서 활동 보조 그리고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 관련으로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올해 말까지 100%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난 3월 기준 73.2%였던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내년까지는 100%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숫자를 서울시장은 보여주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저 강자들은 왜 소리치고 난리야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발표도 사실 전장연의 활동 때문에 나온 발표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얘기가 사실 전장연이 얘기하는 거 우리 다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레토릭을 만들어야 되나요 근데 사실 전장연이 사실 요구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큰 규모의 규모의 문제라기보다 사실 어디에 쓰이느냐의 문제가 더 큰 거고 되게 많이 오독되는 게 전장연이 엘리베이터 때문에만 시위한다라는 거더라고요 그 맥락은 오래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보통은 다들 기억을 못하십니다 전장연의 긴 투쟁의 상반부는 거의 대부분 시설 탈피 탈시설 시설로부터의 자유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의 MZ노조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좀 뒤집힌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탈시설이라는 거는 그 내용 없이 그냥 그 말 자체로 좀 소위 말해 약간 좌파주장 같은 느낌처럼 변색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단어를 듣기만 하면 봐봐 역시 다른 의도가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여러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권 태보라고 평가를 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우선 2020년부터 시작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일명 장애인 동료 지원과 사업이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국정검사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최중증장애인이 자조모임 상당 등 동료 지원 활동을 제공하면서 탈시설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이 사업은 각광을 받았어요 하지만 실적 부진과 중복 사업을 이유로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400명의 최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봄마다 열려온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도 갑작스럽게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 후원금을 통해서 열리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도 있었고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담아서 굉장히 모범적인 자치법규로 꼽히던 규례가 있어요 서울시 탈시설 조례였는데요 이 동안 폐지위기에 현재 놓인 상태입니다 덧붙여서 탈시설을 지원하는 예산 19억 또한 삭감이 되었고요 본질입니다 이게 근데 결국 처음에 말했던 장애인의 날의 의미에 대한 법 설명과 결국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런던 갔을 때 제가 런던 갔을 때 토론 수업 이런 거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소수자 인권 관련된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장애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유학생이니까 한국은 장애 관련해서 지원이 어떠니 물어보길래 우리는 내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장애 등급이라는 게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비인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등급이 매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 등급이 정확히 그들의 필요를 예측할 수 있냐 그런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도 그 생각을 못해봤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준이 그래서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건 나도 잘 몰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 등급으로 장애인을 나누고 국가가 예측하게 이 정도 힘들면 이 정도 예산 주고 그러면 적당히 살 수 있지 그러니까 계속 집에서 있어 방문 요양받고 방문 간호 받으면서 시설에 있고 집에 있어라고 하는 그 관점이 계속 저희가 지적했던 동정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혜적 관점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뿌리에는 어떤 시선으로 정책을 추진하느냐 근데 장애인 단체들이 요구하는 이동권의 문제라든지 탈시설의 문제라든지 권리 중심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시혜적 대성으로 남고 싶지 않다 나의 선택권을 가지고 싶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에 따라서 맞춰서 내가 선택하는 자유를 가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얘기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똑같은 워딩 문제인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이 약자와의 동행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전장에는 비뚤어진 강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은 갖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지금은 국장이 아니라 하상급 됐고 은퇴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 그 당시에 언론인들부터 그렇게 배워오던 게 있었어요 보도관행이 집회가 있을 때 그 집회 때문에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부터 쓰는 훈련 이건 전두환의 보도지침에 비롯되거든요 재미있는 게 전두환의 보도지침이 사라집니다 전두환과 함께 그런데 그걸 언론사가 받아서 언론사의 국장들이 신입들한테 가르칩니다 해보니까 좋았나 보죠 왜냐하면 우리 다음과 네이버에 포털 뉴스 게재하는 원칙에서도 그런 거 배우잖아요 사람들을 화나게 해야 된다 가장 많은 당사자들이 화나게 해야 된다 가장 많은 당사자는 누구? 대중교통 쓰는 사람, 도로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이 화나게 하는 기사를 써야 자기들이 클릭수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았나 봐요 그래서 80년대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집회가 났을 때의 첫 번째 드라이한 기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이 얼마나 막혔느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해와역 시위에서도 경찰이 죽어도 싼 짓을 했어요 지나가는 시민들의 신체 조건이 어떤지 확인하고 지나 보내줬죠 일반 그냥 휠체어를 탄 사람도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휠체어를 탄 시민도 낫지나 할 짓을 했죠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해와역 무정차 끝 이 방식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데 일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 다룬 것 중에 언론 얘기가 있길래 끝으로 언론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 언론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람들의 편견을 강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언론이 또 제도를 만드는 게 제가 차가 없던 시절이 한창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1호선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지하철 운영이 지연되었습니다 공사는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방송이 그 방송 나왔었죠 1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제가 30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저희 방송 아니어도 시민들이 너무 많이 확인하니까 서울시민들이 이거 거짓말인 거 아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는 신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공사가 불법 파업이라는 워딩을 오피셜하게 쓸까요 자사 노조한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MZ노조의 자체적인 판단도 아니고 MZ노조의 조직적인 판단도 아니고 그런 방송을 내보내고 그런 출력물을 만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개개인의 행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통제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본이 마음에 드셨더라 가 되는 거죠 근데 개개인의 행실이면 그거를 야 이거 누구야 하고 어제와 다른 얘기지만 잡아 적치는 제도도 있어야죠 어제 얘기하고 연결돼요 그 표현형이 겉에 올라왔는데 통제당하지 않고 제지당하지 않죠 사회가 합의한 거죠 그렇죠 이게 사회의 합인 거예요 네 그냥 다른 게 끼어서 열차가 멈췄어도 전장은 타시라고 해 그게 사회의 합인 겁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투쟁일 겁니다 전장현 측에서 그래서 시위 때문에 지하철이 운행이 중단되어서 뭐 이런 손실이 발생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장현 측에서는 그런 반론을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 지하철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 중단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출애한 적도 많은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다 청구할 거냐 그렇죠 만약에 미국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시민들은 서울교통공사 혹은 서울시 측에다가 얼마든지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들이 시설을 얼마나 줄이고 기술자를 얼마나 줄이고 정규직을 얼마나 줄여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고 이런 운행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걸 시민들한테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전 차라리 돈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간호협 만나가지고 간호법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지선 때 다음 대선 때 또 줄기차게 지금 혐오를 조장해서 득표를 하고 있는 보수 세력도 장애인 단체 만날 거예요 게다가 이제 장애인 단체들 가운데에서는 뭐 이런 투쟁을 하는 걸 꺼리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만날 거고 전장현도 만날 거고 그럴 거예요 전장현은 대승적인 측면에서 만나주겠죠 그때 아마 지금 다 깎아 놓은 이동권 예산 탈시선 예산 뭐 어떻게 회복하겠고 얼마나 올리겠다고 얘기하겠죠 그때 그게 뭐 저희든 언론이든 아니면 다른 정치 세력이든 이 활동가들의 정치 세력화를 좀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사람 뭐 이번에도 원내에 입성한 더불어민주연합 후보가 있습니다만 한 사람 원내에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회비내고 로비력 키워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활동가에 대한 인식도 언론에서 발악을 하죠 순수하지 않은 장애인이다 순수하지 않은 피해자다 이게 다인한다고 해요 지난번 집회에 눕는 거죠 누울 때는 이게 기술입니다 누울 때는 몸 잡으러 좀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진 기자들이 위에서 아래로 찍어줘요 그게 또 예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참혹해 보이는 상황에서 메시지도 최대한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다인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인을 찍었어 그러면 카메라 기자 말고 취재 기자가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전 그런 얘기 최근에 들은 적이 있어요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전장년 집회 때는 왜 나왔나에 대해서 게다가 집회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동해안에 시민들이 많아서 그럼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보도자료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나갔으면 취재를 해야죠 안 물어보고 사진 띄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나쁜 존재가 돼버려요 물어보고 그걸 기사로 내보내고 시청자 독자 반응을 얻은 다음에 시장을 만나든 시의장을 만나든 시의회 의장을 만나든 이런 견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이런 선수련에 도움을 줘야 언론인이죠 저는 이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이렇게 전장년의 시의가 계속될수록 서울시나 이런 데서 전장년을 때릴수록 후원금 또한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걸로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희망적인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나마 한국에서 좀 좋은 사례가 노원구거든요 노원구는 역사가 있죠 관련한 네 그쵸 그 역사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아서 장애인 정책을 굉장히 섬세하게 하는 편이에요 전국 최초 장애인 친화 미용실 이런 데도 있고 되게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생활의 생활 부분들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걸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여주기 쉽게 아니라 그냥 계속 운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좋지 않은 역사로 장애인 인구가 많아진 것이지만 그렇게 표심이 생기면 행성이 움직인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힘은 표와 돈입니다 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혹은 이준석 당선자는 거기까지 가하지 않기를 원할 겁니다 이런 거리의 투쟁만 지속되길 원할 겁니다 전동일체와 급속춘전기가 서울시 전체 설치대수의 10%가 노원구에 있대요 자치구는 26개인데 네 장애인은 아주 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선거 끝나고 애정클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피곤한 사람들 일도 못하게 제가 너무 괴롭혀놔서 안 바빴냐고 보니까 바빴다네요 경쟁업체 제거를 위해 섭외했다는 설이 있었어요 아 경쟁업체의 사주를 받고 하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애정클이 안 망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을까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기정치클럽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좋게 된 제빵사 2020년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